네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24학년도 3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총평 말씀은 우리가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4월, 5월 우리 6월 모의평가 1등급 전략 어떻게 세울지 우리 고3 학생들과 N수생들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스트 같은 걸 잘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중대한 모의고사가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그 총평을 좀 읽어보시고 좀 들어보시고 다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요 문항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문항 전체를 다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0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만한 10문제 정도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 해설지를 보니까 해설지가 너무 성의 없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교육청이 출제한 모의고사인 만큼 해설지를 좀 상세하게 써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읽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정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설지를 써주십사 하는 바람을 교육당국에 다시 한번 거듭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해설지 너무 성의 없다. 왜 틀렸는지 보고 싶은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지를 안 봐도 될 만큼 좀 쉬운 문제는 좀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통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도표통계 특강 mskill 12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야 했던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문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문항입니다. 양적 연구의 과정을 묻는 문제 개념 문제 중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평가원의 모의고사랑 좀 달리 교육청이 실시하는 이 모의고사는 다소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총평 말씀 때도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개념 문제는 조금 평이하게 냈고 지난 수능보다 도표 문제는 지난 수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의 난이도로 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평이하긴 했어요. 이런 거 체크하라고 했죠? 신입사원. 이게 이 연구의 모집단입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의 목표지향성이 직무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목표지향성이 독립변수, 직무만족도가 종속변수가 되는 양적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먼저 갑은 목표지향성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문헌연구를 했다는 얘기고 이런 거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하죠? 1차 자료는 질문지라든가 실험이라든가 또 면접 참여관찰 등을 통해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거한 것을 1차 자료라고 하고 다른 연구에서 이미 진행됐던 걸 갖다가 문헌 등으로 검토하는 것을 2차 자료로 쓴다고 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지향성을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학습목표지향성과 과업달성 중점을 두는 수행목표지향성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이 x를 x1과 x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ㄴ과 ㄷ도 결국 독립변수인 x를 둘로 나눠서 측정해보겠다 하고 이제 가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설 1과 2를 세워놨는데 갑은 무작위로 선정한 신입사원 1,000명. 신입사원 전체가 모집단이라면 이 1,000명이 바로 표본이 되겠죠?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수를 측정하고 했답니다. 양적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면 여기 써있는 가설 1은 맞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학습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고 돼 있으니까 이건 수용이고 그 다음 수행목표지향성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가설 2의 내용은 기각됐다는 얘기겠죠? 가설 1은 수용이고 가설 2는 기각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또 정답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싱겁긴 했습니다. 특별하게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 양적 연구 과정을 묻는 문제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어렵게 나오거든요. 3월 모의고사는 조금 대단히 좀 싱거운 정도로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번 문제만큼은요. 1번. 갑의 연구는 양적 연구잖아요. 방법론적 일원론입니다. 2번. 기역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2차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니은은 독립변인, 디귿은 종속변인이라고 했는데 니은, 디귿 모두 X, 즉 목표지향성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 다 독립변수. X1, X2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리을은 모집단이다 그랬는데 리을은 표본입니다. 표본. 모집단은 신입사원 전체고요. 5번. 가설 1은 가설 2와 달리 수용되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설명을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첨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다소 좀 단순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조차도 좀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하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좀 질책을 받으셔야 되겠죠. 3월 모의고사 지를 때까지 개념 공부가 온전한 1회독조차도 잘 되지 않았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예요. 2번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겸허하게 좀 수용하시고 개념 공부 좀 더 투철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시험에서 다소 좀 어려웠다고 한들 선생님 볼 때는 도표 통계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는 것까지는 아직 공부 기간이 짧았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정도 개념 문제를 틀렸다고 그러면 사태가 조금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개념을 빨리 복습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번 문제를 틀렸습니다. 3번 문제를 틀렸습니다.